여정현의 한국관광 인천공항 인근 워터파크 시메르 인천공항에 인접한 시메르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시메르 워터파크는 야간에 푸른색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이용한다면 파라라이스시티에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제2터미널에서는 또한 20분마다 파라라이스시티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서도 10시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만약 회원에 가입한다면 15%정도 인하된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메르의 1층은 투뷰를 이용할 수 있는 풀이며 2층은 실내 인피너티 풀입니다. 3층에는 2인용 워터 슬라이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또한 불가마와 조격탄 그리고 루프탑바가 있습니다. 루프탑바는 평일 7시 주말에는 10시에 운영을 마감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곳은 바다와 섬을 볼 수 있는 루프탑바입니다. 서쪽의 루프탑에서는 해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분마다 36번 활주로로 착륙하는 다양한 항공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바 루프탑바 가끔씩은 영종도 상공을 비행하는 다양한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메다 워터파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이초나 한국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